대단하다가 빠른 타이밍 게킹도 가능하군요 세준한테 좀 근처에 가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그냥 근처로 이동하더니 한 번부터 왔습니다 긴드는 빠져라이 어려 보이는 데요 이렇게 봐 이거를 집에서 그냥 빠져나가요 이러게 진짜 아스라 사야겠다. 여기는요. 곱기다니. 옆구리가 꼽혔는 데 살았습니다. 내가 합격 다 이겼다는 아닌데. 여기에 안 푸는 게 어디에요. 얼마나 잘하냐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칼리아가 왔어요. 그래도 우디라가 몸으로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우디라. 우디라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그리고 든든 좀 그만 괴롭혀라 어아아아 아아아 그래도 벽을 넘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두버지의 드립을 둔둘이 진짜 말린왕에 드립을 하는거에요 우리들이 아지르나 루샷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거를 만들어 내놔 헤이즈가 질렀어요 케녀리비요 케녀리비요 근데 이게 동신레드포스에 질러진 이 거리가 그리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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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이 지나면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체력들이 몰구로 빠진 상태에서 다리우스가 갑자기 난입하니까 ㅎㅎ 그런건 양념이 다 되있죠 어 네 어 우리가 손이 나이로 그지 아 아 아 아 아 지노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